네, 역시나 마땅한 팬들입니다. 과연 어느 그룹이 신상의 영광을 안는지 궁금하시죠?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여자 교육상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. 1, 2, 3 머니더 흐니야 안녕하세요. 토마트 감사합니다. Q. 원스는 정말 멋진 원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희 팀한테 이렇게 너무나 영광적인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올해 앨범을 총 4개 전으로 지금 냈었는데 그 많은 분들 다 사랑해주신 우리 원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퍼포먼스 상도 받았는데 사실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조금 다운해가지고 소감을 제대로 못했는데 퍼포먼스 디렉팅 같이 고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안무 항상 사랑해주시는 많은 대중들과 우리 원스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트와이스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 KTA 인 것보다 9명 전체로 더 빛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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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